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르티니 골프 24K 스페셜 골드 선물세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커스터머에게 어떤 선물을 할지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 고민 끝에 선물세트 검색을 해본 결과 베르티니에 대해 알게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이 참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니 스티립폼 안에 고급스러운 케이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베르티니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었구요 이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기분이 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는 보증석도 함께 동봉이 되어 있어 신뢰가 가더라구요 골든 골프공은 24K 골드 플레이팅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필드에서 행운을 기원하는 치타용이나 가정용 퍼팅 매트 위에서 사용하시면 색다른 골프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공의 무게와 중량은 공인구와 동일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무게는 45g 크기 42.7mm 커버는 미국 듀폰 스튜린 소재입니다 다만 강한 스윙이나 스피너로 인해 도금이 일부 벗겨질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볼 마커는 유럽, 오스트리아, 스와로브스키 사의 크리스탈로 제작되었고 클립의 자석은 스트롱 펄미넌트 마그넷을 사용하였습니다 크리스탈은 오스트리아, 볼 마커와 클립은 국산, 골프볼은 중국산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삼성점에 입점한 브랜드 베르티니입니다 카카오 메이커스에서만 500세트 이상 판매 및 앵콜 예정입니다 24K 골드플레이티드 황금볼과 골드바티, 사울로브스키 큐빅으로 장식된 볼 마커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품격을 높여줍니다 판촉물 중에서도 VIP 의전선물, 영업사원이 의사, 약사에게만 따로 챙겨드리는 특별한 선물 30개 이상 주문시 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각종 모임, 연말 특별한 선물로 최적인 제품입니다 전국 최저가 비밀 계정에서 부의 상징 베르티니 24K 골드플레이티드 골프 악세사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나를 오랫도록 기억하게 해줍니다 공인 규격공이지만 고객님들은 대부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전국 최저가 오픈마켓보다 비싸면 차액을 환불해드리고 2 플러스 1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황금은 부귀의 상징이고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죠 기중한 자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 제작된 스페셜 골드 에디션은 리얼 골드 플레이팅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베르티니는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 1895년부터 유럽 오스트리아의 스와로비스키사에서 제작된 크리스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의 예술이라 불리며 아름다움의 절정을 표현한 크리스털은 베르티니 블마커에 장착되어 섬세함과 우아함을 표현하는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탄생합니다 아름다움의 절정이 아름다움의 비용